맑을 때나 흐릴 때나 추우나 더우나 지압이 이대발을 지엄이 닭지어는 하늘로 모시고 섬기면서 항상 푸근하고 넉넉한 땅으로 살겠습니다. 둘째, 예로부터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였으니 결혼과 동시에 친정의 문화나 사상은 깨끗이 청산하고 오로지 시집의 문화에 순종하겠습니다. 셋째,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닫고 3년이라는 옛 가르침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따르겠습니다. 넷째, 집안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란 사람이 되겠으며 근검 절약을 금과 옥조로 삼겠습니다. 언제 끝나? 내일 아침까진 끝나? 다섯째, 무슨 일이라든 내라는 자세로 살 것이며 아니요라든가 제 생각에는 따위의 말은 입 밖은 물론 마음으로도 품지 않겠으며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지구가 네모라고 하면 네, 지구는 네모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평생 절대 순종하며 공부에 공해도 미련을 갖지 않게. 왜 웃어? 왜 웃었냐고? 알았어. 대발 씨 희망사항 충분히 알았어. 됐어. 그래? 그럼 여기, 여기 도장 쳐. 여기 찍으면 돼, 여기. 도장 갖고 나온다 했지? 내놔. 이 너절한 종이에? 너절하긴 야, 세 종이에 깨끗하게 타이핑해 나온 건데. 종이가 뭐가 너절해? 종이에 담긴 내용이 너절하단 말이야, 내 말은. 구닥다리 문체에다가. 이게 뭐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시집가는 딸한테 일러보내는 내 혼이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찌 규리였으면 찍는 거지? 알았어. 존중하고 존경하면 살게. 알았어. 결혼하면 난 대발 씨 집안 며느리니까 친정 그리워 안 할게. 됐어. 집안 평화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군건 절약도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일 야무른 게 나니까. 지구가 네모라면 네, 네모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됐고. 다 알고 다 됐으니까 고맙고 아주 반갑다. 찍어. 못 찍어. 아니, 아니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진심으로 이거 내놓고 도장 받아갈 생각이었던 대발 씨는 사이코야. 뭐? 이게 무슨 각서니? 노비 문서지. 안 찍을 거야? 안 찍어. 결혼 못해도 상관없어. 날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엄마, 아빠한테 이런 모욕을 드리면서까지 결혼할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혹시 사이코 아니야, 진짜? 앉아. 앉아봐. 결혼은 둘째고 진짜 걱정된다. 이거 농담이지? 그치? 뭐하니?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끔찍해라. 나 결혼 안 해. 딴 데 가봐. 심혔네. 경찬 선배, 저 우리 가요. 저 저기 약간의 그 자구 수정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자구 수정 정도로는 안 돼. 스무자 이내로 줄여. 스무자 이내로 어떻게 줄이냐? 항목이 몇 갠데. 잘난 채 하지 않는다. 여덟 자면 되는데 항목은 무슨 구질구질하게? 다 그게 그 소린데. 잘난 채 하지 않는다. 뭐 여덟 자로 맞추라 그거지? 정 꼭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는 있어. 내가 잘난 채 하는 건 사시는 모양이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어디 잠깐 들어가자 그럼. 또 어딜 가? 여덟 글자짜리로 결론 짓자고. 여덟 자로 압축하자. 들어와. 말 들어. 네. 아마 만족할 것이다. 꺼내봐. 찍어. 이름 쓰고. 알았어. 찍어주지. 근데 꺼내봐. 이게 뭔데? 봐. 이름 쓰고 도장 찍어. 도장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사인하고 지장 찍어. 아니 넌 내가 결혼에 순결짐도 못 지킬 남자처럼 되니? 아니 그렇게 미심쩍으면서 어떻게 결혼하재? 그런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응? 아니 믿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니? 난 너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심 없다. 난 지저분한 과거가 없는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순수 그 자체니까. 아 됐어요 아주머니. 대발신 발이 크잖아. 운동장 발. 내가 각서를 쓴다는 건 애초에 없었던 얘기고 난 그럴 생각도 없다. 결혼의 순결도 못 지켜줄 남자를 하늘로 떠받들면서 내 인생 죽술 순 없어 나도.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통통해졌어? 너 마음 변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무나 강력하시게 나오니까 솔직히 좀 흔들리는 건 사실이야. 꼭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해야 하는 건가? 어쩜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대발신 허상일 수도 있는데. 속상해 죽겠어 정말. 사랑하는 남자는 날 지나치게 과서평가하고 사랑하는 엄마는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이게 대체 무슨 등신 짓이니? 남자 하늘 여자 땅 이딴 웃을 가치도 없는 각서에 도장 찍어 받쳐가면서까지 말이야. 웃을 가치도 없는 각서? 그래. 그럼 웃을 가치도 없는 각서에 니가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웃음거리도 못 되는 웃음거리. 좋다고. 니가 집에서 뭐 꽤 틀벅는 모양인데 내가 대폭 양보하마. 써. 평생을 잘난 체하지 않는다면 괜찮댔지? 써. 평생을 꼭 집어넣어. 대발신. 이 대발은 평생 결혼의 순결을 서약한다. 뭐 좋지 뭐. 모르면 그만이니까. 아 여보세요. 저 인지 좀. 아니요. 아니 좋습니다. 너 이 잘난 체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야. 말 대답 안 한다. 악 쓰지 않는다. 구타 안 한다. 따지지 않는다. 나 뭐 아니요. 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것도 안 한다. 기타 등등. 아까 니가 알았다고 한 거 전부 다 포함해서야. 지금 이 순간부터 발효야. 아니 왜 꿀 먹은 벙어리야? 왜 대답 안 해? 얘. 아니 너 뭐 생각해 지금? 아니 왜 대답 안 하느냐는 데 그게 대답이니? 말 대답하지 말라면서? 이 순간부터 발효야? 아니 내가 발효 할 때만 발효야. 지금은 아니야. 대발 씨 보니까 족발 먹고 싶어. 족발? 네. 나가자. 족발 먹으러 가자. 박지은이 평생 항복문서 쓰고 나한테 굴복했다. 굴복했어. 유피아의 통신으로 그냥 전 세계에 발표하고 싶다. 봐라. 내 말이 공자님 말씀이야 인마. 여자는 별 수 없는 여자라고. 니가 뭐야? 니가 뭐야 인마 니가? 너. 지금 발효 중 아니잖아.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